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할지 여부를 내일 발표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뒤 아파트 거래량과 주택가격 상승률 등이 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그동안 국토부의 해제를 요청할지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 왔습니다. 청주시는 지난주 국토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해제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해제 요청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국토부의 해제 처벌지